연습문제. 2스텝의 28번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빨간색 펜을 가지고 여기다가 싹 끌어서. 싹 끌어주세요. 박스 딱 치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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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중심의 내림차순 정리식이요. 이게 유명한 거야. 다 1로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지. 0되는 근 있죠. 그걸 중심이라 하는 거야. 알겠지? 1중심의. 교육과정의 중심 이런 말은 안 해. 이거는 우리끼리 배우면서 하면 돼. 알겠지? 1중심의 내림차순 정리. 이건 개 유명하지.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 기본편 문제 할 때 이게 자주 나오니까 아예 안 나왔어. 이거 이제 연습문제품에서 나왔을 건데. 이건 뭐냐면 1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 그건 바로 연조립제법이라고 하죠. 연조립제법. 이 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속적으로 이 말이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연속. 반복.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복.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계속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연속적으로 계속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 B, C, D, E, F의 값들을 한 방에 쭈르륵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연조립제법인데. 봐봐봐. 내가 이거를 여러분 아주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를 보여드리고 그것도 원리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시죠. 물론 여기도 1 놓고 또 뭐 1 넣어서 F는 1이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알 수 있다니까. 이거는. 그럼 더 빠른 거 알아놔야 돼. 알겠지? 봐봐라. 자 일단은 조립제법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 문제들을 한번 그 표같이 생긴 거 있잖아. 조립제법 이상한 거. 그거 한번 적어보자. 조심하랬지? 0이 있는 거 표현해야 된다. 맞지? 0이 워낙 많아서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1 해주고. 먼저 이렇게 해줄까? 좀 넓은 데로 가야 돼. 왜냐하면 밑으로 쭉 적혀지거든. 이게? 이리 와. 5차. 5차. 4차. 5차. 4차. 5차. 4차. 3차. 2차. 1차. 아 상수. 예인병원 다 0이네. 돈이야 뭐야 이거. 얼마야 이거.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뭐 주면 돼? 1주면은 이게 바로 조립제법 하는 거야. 알겠지? 연주를 집어하는 방법이야. 이거 내려오면은 그냥 1되지? 이렇게 곱해주면 1이지? 더해주면 1이지? 곱해주면 1이지? 더해주면 1이지? 곱해주면 1이지? 더해주면 1이야? 곱해주면 1이고? 더해주면 1이고? 곱해주면 1이고? 더해주면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나머지. 이해가 하지? 어. 그게 뭐야? x의 5승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란 뜻이지. 그치? 근데 이때 이 몫을 또 나누는 거야. 누구로? 똑같은 새끼로. 으흠. 그러면 얘가 1으로 내려왔지? 으흠. 그리고 다시 또 이 곱해주면 1이지? 이게 2지? 곱해주면 2지? 3이지? 곱해주면 3이지? 더해주면 4지? 곱해주면 4지? 더해주면 5잖아. 나머지 또 딱 끝. 이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냐면 요 밑에가 두 개 남을 때까지 한다. 알겠지? 아. 또 하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데요? 아. 일단은 따라해. 그리고 내가 원리를 설명해 줄 거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 푸는 애들. 원리 생각하면서 풀지 않아. 그냥 외우는 거야. 내려와. 1이야. 1이 더해주면 3이지? 3 더해주면 6이지? 6 곱해주면 10이지? 끝. 몇 개 남을 때까지? 9개 남을 때까지 하란 말이야. 마지막이네? 오케이. 가자. 1이지? 1이야. 1이면 4야. 3이면 10이야. 끝. 이렇게 된 거야. 요렇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은. 잘 봐라. 내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면. 요쪽. 요쪽에 한번 와볼까? 와보면은. 요렇게 적을 수 있어. x의 5승은 x-1을 1로 나눴을 때 x4승 x3승 x제곱 x더하기 1에다가 나머지가 1입니다. 야. 이거 이해 못한 사항 없지. 한 번은 들어야 돼. 이것도 모르면서 연조리체폭 연조리체폭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 등신 소리 들어요. 모자란 거야. 아는데 생각하지 않고 푸는 상황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야. 최소한. 한 번은 들어야 돼. 음. 근데 이 몫을 또 나눴잖아. 이 새끼를 또 나눴잖아. 또 뭐로 나눴어? 또 x-1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목, 이거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누구야? 몫이 누구야? 이건 거야. 음. 몇 차야? 삼차기지. X3승 2x제곱 3x더하기 4 해주고 플러스 5. 요렇게 된 거야. 이해 가죠? 어. 그런데. 그럼 요까지 넣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요까지 넣었다고 치고 한 번 정리를 해주면 이게 1이 되는 거야. 봐라? 요거 x-1 있지. 여기도 x-1 있잖아. 그럼 x-1 하나 있고 다시 이 안쪽에 x-1 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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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게.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적어주고 더하기 5까지 이렇게 적어줄게. 한 번만 들어갈 따잉. 이거를 이제 분배 보충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어. 그래주면은. 결국에는 얘가 x-1의 제곱이 돼버리고 또 여기는 x-1이 또 하나가. 아. 여기 뭐야 이거. 가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가로가 잘못되네. 요까지 가로가 되고 더하기 1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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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바바라. 그러면. 와따마. 이게 뭐야. x-2 이 새끼가 아직 있긴 하지만. 한 번만 들어냈어요. 딱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왜?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 어. 그래도 알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 대학까지 막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 얼마나 교수님이 알고 싶겠어. 이 새끼가 뭐 원리를 궁금해했던 애일까. 아니면 그냥 공식이나 체외 외운 부족한 애일까.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 그래서 아주 싱거 물어봐. 야. 이게 네가 이런 거 물어봤는데 못하잖아. 그럼 뭐 물어보냐면. 야. 의심하는 거야. 그네 공식 증명할 줄 알아. 이러면. 할 줄 압니다. 이러면. 그거 너 이 새끼야. 자신있게 발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앞에 답변을 잘못했구나. 얼마나 내가 잘못했으면 그네 공식을 물어볼까. 이런 거야. 그래도 그 답변 잘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거 물어보고. 더 우위에 거. 알겠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바바바. 모양이. 전부 다 x-1로 도배되기 시작하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새끼가 남았는데. 이게 누구야? 얘잖아. 이거 내가 쌤이 칠판이 좁아가고. 한 번 내가 끊어서 할 거거든. 이 아이를 다시 또 x-1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해볼게. 한 번만 하셨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볼게. 한 번 봐봐라. 봐봐라. 한 번만 하자. 쌤이는 너한테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태어나주고 내가 딱 한 번 이걸 해봐. 알겠지? 이거 안 하고 나면. 집에 갈 때는 생각 들어. 하. 내가 씨. 너무 대충 했나. 애들한테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거 하고 나면. 난 해줬다 씨. 이제 네 몫이 다시 1이 생각 들어. 1, 2, 3, 4. 이거를 다시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 해준 거 있어. 여기 있네. 그치? 있는 거 있으니까. 다시 식으로 적을게, 쌤이. x3제곱에 2x제곱에 3x 더하기 4를 x-1로 나눴더니. 응. 몫이 x제곱에 3x 더하기 6이고 나머지가 10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다시 x-1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남은 새끼가. 이제 이 새끼만 남았단 말이야. 그게 이거란 말이야. 어? 이거 마지막 이 새끼를. 다시 한 번 x-1로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몫이 x 더하기 4가 나오고. 나머지가 10이 딱 나오게 됐다. 이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라. 여기에서 이 아이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네. 봐봐라. 한 번만 더 해줘버리면은. 왜? 이 아이도 x-1로 만들어주면. 한 번씩 좁은데. 할게. 보이네. 되지. 이렇게 두 개네. 이렇게 두 개네.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얘가 x-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에요. 자. 얘를 씨네. 얘를 집어넣고 전개하면은 전부 다 x-1만 나오지. 그렇게 하나야. 이를 여기 넣고 또 x-1을 넣어주면은 또 x-1에 또 떡칠 되지. 이해가지? 그걸 여기다 내가 다 다 다 다 넣어버릴게.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내가 진짜 할게. 진짜 할게. 진짜 한다. 어.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자. 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게 뭐야. 얘랑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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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대신에 얘를 넣어 전개해봐. x-1에 제곱. 한 번은 해야 된다. 얘기했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얘를 분배해버려. 그러면은. 요 아이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x-1에 3제곱 더하기. 5에 x-1에 제곱. 너 지금 펜 났으면 너는 공부 잡는 거야. 하지마 공부. 뭐하래.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고. 플러스 10.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이.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버란 말이야. 그럼 얘를 또 얘를 분배를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저 x의 5승이라는 아이가 얘를 다시 여기 넣어서 얘를 곱하란 말이야. x-1에 5승. 5에 x-1에 4승. 10에 x-1에 3승. 더하기 10에 x-1에 제곱. 그리고 더하기 5x-1. 더하기 1. 이렇게 기가 막히게 1로 떡칠 된 식이 나오게 되는데 말이야. 이 숫자들이. 이 숫자들이 어디서 많이 본 숫자네. 1, 5, 10, 10, 5, 1. 2인병하네. 그래서 애들이 이거 외우는 거야. 여기서 이 아이가 맨 마지막에 있던 나머지잖아. 저 아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1, 5, 10. 요게 1. 요게 요거야. 요거요거. 그 다음에 요거 5. 요게 5야. 요게 10. 요게 10이야. 요게 10 요거야. 요게 5 요거야. 요게 1 요거야. 요렇게 애들이 외우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리 궁금해하지 마.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너는 할 수 있어. 뭐한 거야? 계속한 거를 차례대로 정리해주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A, B, C, D, E, F를 구해주면 1, 5, 10, 10, 5, 1이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네요. 오케이? 이게 바로 조립제법. 연조립제법이라는 거야. 알겠지? 오늘 뭐 배웠어? 아, 연조립제법은 어떤 한 숫자에 대한 시계 내림차순 정리? 다양한 중심의 표현,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지? 상위권과 극상위권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 아, 네, 제가 아eed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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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